테슬라에 대한 속본 육수 3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중국에서 BYD와 함께 테슬라의 경쟁 상대였던 니오가 판매 부준으로 인해서 인원 감축한다는 소식 한가지 두번째는 영국 총리 만났잖아요 머스크가 앞으로 미래에는 AI가 모든 일자리를 다 없앨 것이다 라고 하는 다소 좀 끔찍한 이야기를 했구요 세번째는 자 기쁜 소식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가 소닉 분기점에 도달했다 한편으로는 전쟁 개입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소식 블룸버그 통신이거든요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스타링크 사업이 이익을 내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X 계정에 스타링크가 현금 흐름의 소닉 분기점에 도달했다면서 대단히 훌륭한 팀의 성과라고 썼습니다 이어 스타링크는 이제 모든 활성 위성의 과반수가 됐으며 내년 중에는 지구에서 그간 발사된 모든 위성의 과반수수를 발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머스크의 소닉 분기점 언급이 스페이스X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다만 머스크는 소닉 분기점의 선전 기준이나 기간에 대해서는 함구하였습니다 머스크는 지난해 스타링크가 여전히 손실을 보고 있다면서 이 사업의 가장 큰 목표는 파산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그러나 올 초에 스페이스X의 교인 쇼델 사장 겸 최고 운영자 COO라고 하죠 스타링크의 지난해 현금 흐름이 플러스를 기록했으며 올해 스페이스X 전체의 손이익이 흑자로 전환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향후에 스타링크 사업 부문의 상장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고요 별도로 스타링크가 IP가 상장이 될 거라고 지금 미국 현지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에서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는 약 1500달러 와우 200조랍니다 평가되고 있고 기업 가치의 핵심으로는 스타링크 사업이 꼽힙니다 다만 최근 정직권에서는 머스크가 스타링크 통신망을 통해 전쟁에 개입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공격하려고 하니까 확 끊어버렸죠 이 사업의 견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지난해 2월 좀 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우크라이나의 스타링크 단말기를 지원했는데 단말기 러시아와 대립하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확대되는 걸인 그가 러시아 해군 함대를 공격하려는 우크라이나를 방해하기 위해 스타링크 위성 통신망을 차단 조치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약 3년 전부터 스타링크 사업을 시작했지 현재까지 약 5000개 이상의 위성을 쏘아 올렸고요 일반 소비자부터 기업, 정부에 이르기까지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이 밝힌 스타링크 가입자 수는 현재 200만 명에 해당되고 매년 800개 가량의 위성을 발사하고 있는 스타링크 1세대 위성 배치 계획은 12,000개입니다 총 4만 2,000개 위성을 띄워 시장을 장악하는 것이 이 회사의 장기적인 목표인데요 그 목표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스타링크 베타 버전 사용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1년 전에 비해서 스피드, 인터넷 속도가 눈에 띌 만큼 현격하게 발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그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위성을 통한 인터넷 서비스다 보니까 기존의 케이블 방식이 아니라 케이블 방식의 인터넷 회사들이 따라오기에는 이제는 한계치에 다다른 거죠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것도 상당히 속도 그러니까 여러분 인터넷 사업이라는 것은 두 가지만 보증되면 탑을 먹거든요 하나는 속도, 두 번째는 안정성 이 두 마리의 토끼를 지금 스페이스X가 잡아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일론 머스크는 그가 페이파를 판 돈으로 테슬라를 먼저 산 것이 아니라 스타링크, 바로 이겁니다 스페이스X를 먼저 샀죠 스페이스X를 다른 책을 읽어보면 모든 것이 정말 영화 한 편을 보는 듯한 극적 전율을 느끼게 하는데요 오늘 계속해서 3일째 테슬라의 상승을 이어가게 만든 것 그것이 바로 신의 한 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이거에 따른 수혜주가 있습니다 이 영상 끝부분에 나와있는 멤버십 영상 우주 멤버십 영상에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